2번째 게임 모시모시 예압 야 재룡 머리유닉 있어 알고있다 에이 오늘은 최하이와 최상위의 대결 모르지 어떻게 됐지 그래 지니는 일단 변수야 전바 방목 안찍고 해 처음에 저다 당당해. 방목을 안찍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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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님은 저걸 특히 하지 않나? 과연? 이걸로 어떻게 얘기해도 돼? 알았어. 어. 그냥 드라이하지. 긴장감이 없어. 그러게. 뭔가 그렇다. 아니다. 변수가 있다. 변수를 맞는다. 순서에 서지점 탈취. 포스트 블라트. 얍. DT깔고 대기깐다. 저 새끼. 오. L통. L통. 야. 두 명이 다구리. 안얼어. 두 명 다 누웠다. 중요한 건 두 명 다 누워버렸다. 두 명 다 누워버렸다. 야. 이 동이 쓸데없는데. 궁극기 안썼다. 이건 대설이 아니다. 이건 대설이 아니다. 네. 루이스가 압도적으로 발리고 있어요. 2개. 0 네잎이다. 저거 잡기 무조고. 피할 수도 있대.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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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로 피하면 돼. 잡기로 피할 수 있대. 잡으면.. 그냥 잡으면 된다. 저거. 아.. 뭔가.. 설명할 게 없네. 아.. 결국에.. 부캔. 진짜.. 각을 다 못 잡아서. 저거.. 맨날.. 평켄 드라이.. 아.. 평켄 드라이.. 잡기. 결슬.. 뭔데? 결슬 샤드를 좀 쓰기 힘들거든. 오! 드라이 아이스가 없다. 너무 접근해. 알린드가 다긴 한거지. 드라이 아이스 있었으면 잡을 수 있대. 오! 잡기. 아.. 결슬 있나? 잡았네. 오! 2개 이렇게. 1대2. 2개 이렇게. 피가 잘 뛴다. 근데 피가 너무 짧힌대요. 아니다. 1대2다. 어? 도통 돌았어요. 솔직히 돌았어요. 과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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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였어요. 제니스를 개 무시해야 되지. 저거 진짜 어떻게 안되나요? 지지 저거. 피하고. 왜 1통을 썼지. 광자력 빔. 아.. 아 개첨 왔죠. 짝기. 휴턴 통신기도 있던걸로 이어가는데. 어.. 저거 통신 다 했다. 다 했다. 오! 궁기 성공. 짝기. 와.. 2대3. 하지만.. 궁을 날렸어요. 이거 루이스가 이기면은. 자 이제 방목직입니다. 섬마. 제니스.. 제레온의 DT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잘 몰라. 지금 서로 반대편을 가네요. 내 생각에는 제니스.. 제니스.. 바로 찍을거야. 저거 보이잖아. 짜짜짜. 됐어. 자킥. 답이 없다니까. 저거. 파크한 작타죠. 로야가드. 아니네. 평타네 역시. 여유롭네. 2대3. 2대3입니다. 루이스는.. 로야가드가 잘 안맞기더라고요. 왜냐면.. 샤드에.. 다단히트가.. 로야가드에 버그를 일으켜가지고. 잘 깨져. 루이스가 지금.. 가는 속도가.. 약간.. 로야가드.. 그리고 버스트가 없네. 그냥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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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템패스 해 죽겠네 아 틱 5요 계속 추격전 하고 있죠 지금 뭐 해 죽는지 뭐 해 죽는지 맞두기? 버스터 한테리어 병 ㅅㅂ 병타 이거 봐라 재수 없다 존나 재수 없다 진짜 ㅋㅋㅋㅋㅋ 루이스가 제레온을 이길 수가 있나? 어.. 있긴 있다 누군 상 누가 먼저 누군가에 따라 다른데 일단 루이스가 누우면 무조건 죽는다 다음은 나다